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와드를 박아놔야 돼. 극혐. 극혐. 와드 안 받고 텔 안 쓰냐는 극혐. 라인 복귀용 아니야. 얘들아. 요즘에 내가 텔을 간간히 잘 쓰는 장면들 몇 번 나온다. 진짜로? 라인 복귀용 말고 간간히 잘 쓰는 거 인정도 인정. 또 인정 안 하는 거 봐. 이러니까 내가 채팅창을 얼리는 거야. 쓰레 같은 것들. 간간히 간간히. 간간히 나온다니까. 헬로 간간히 아니라 간간히 나온다니까 진짜로. 기대할게요. 그 간간히 좀 많이 나오게 기대할게요. 와드만 잘 박으면 난리 나는 거야. 티모? 이거 미쳤구만. 요리글 보고도 티모를 골라? 돌았구만. 와 골랐어. 골랐어. 와 미쳤네 진짜. 자이라이즈. 일단 네. 자이라 를 갈게요. 첫 판. 우리 몇 판 하나요? 몇 판 해요? 몇 판 하냐고? 체력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체력이 될 때까지요? 아. 어제는 참고로 내가 아침 7시 40분. 설마 그때까지 옥자를 끌고? 네. 둘이서. 옥자님 끌고요? 진짜? 둘이 같이 놀았어요. 아 대단하다. 아 옥자도 대단하고. 체력이 그렇게 되시나요? 다만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이 하지 마니까. 다섯 시? 다섯 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홉사라서 제가 퇴근할게요. 일단은 뭐. 한 판 해보고. 일단 한 판 해봅시다.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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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티모니까. 이 판은. 아. 이 판은 요리캐리. 요리캐리 나옵니다. 요리캐리 나온다. 아 캐리 해주세요. 요리캐리 무조건 나오지. 아리. 마이 뭐. 끝났구만. 아. 저는 지금 좀 자신감 상실 중. 아냐아냐. 아 말파. 우리 이 생각 좀. 잘해줄까 모르겠네. 그. 자이라 서폿은. 네. 조이럭한테 배운 바로는. 네. 그. 속박 맞추는 게. 그 스킬을 끝까지 아껴라. 아 그런가요? 저는 무조건 처음에 쓰는데. 그거를 쓰지 말고. 네. 원딜이 물렸을 때나. 확실할 때까지. 그걸 계속 아끼고. 딜 교환만. 나머지 스킬로. 아하. 그게 포인트라고. 아하. 합디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가요?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조이럭이 그렇게 가르셨다는 거지. 음. 음. 기억해둘게요. 기억만 해둘게요. 과연. 미드 블라디. 미드 아리. 티모를. 요릭을 보고도 티모를 골랐다는 거는. 요릭의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뭔가 믿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근데 실버니까. 던질 생각. 요릭을 몰라서 그래 이거는. 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릭을 몰라서. 이게 티모가 요릭한테는 진짜 숨도 못 쉬거든. 음. 아 그래요? 어. 어허. 무슨 깡이지? 몰라서 완전히 숨도 못 쉬어 이거. 어. 이번 판 정말 기대합니다. 아. 이번 판 지면 그러면. 좀. 홀스님은 지금. 사장님은 그럼. 이번 판을 지면 나 때문은 아니다. 일단. 아니 왜. 아니 왜냐면은 나는. 나는 티모를 씹어먹을 거니까. BBS 만들 거라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완전 BBS지. 얘네. 아. 좋았어. 탑갱은 일단 안 가도 되겠고요. 세주안이 바텀에서 살면 되겠네. 아. 그래도 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냥 찢어버리는 거지. 아. 숨도 못 오신다니까. 티모는 진짜. 아. 점화까지 들었어? 아유. 힐이라도 들지. 하하하하. 시청자분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왜 방송 안 켜냐고. 아 왜 방송 안 켜냐고요? 네. 얼굴 봤어요? 네. 얼굴이 지금. 아. 이해할 수 있어. 아 네네. 좀. 아. 롤러와도 늦었잖아요. 지금 처음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안 돼 안 돼. 얼굴이 지금 극혐이야. 아 큰일 났네 이거. 알겠습니다. 얼굴 극혐이야 안 돼 안 돼. 눈깔 태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잖아. 왜 방송을 안 키겠어. 이 시간에 방송을 안 켠다.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얼굴 봤다는 얘기야. 아 와드. 아 왜 와드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아 쟤는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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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쓰레기들 진짜. 아 저 블라디미르 뭐였지. 누가 킬 맞았어. 아리야. 나 진짜. 난 모른다. 난 진짜. 블라디미르. 얜 뭐야. 얜 또 뭐야. 티모가 여깄네. 저도 집 갔다 올게요. 아니 뭐지. 여기 와드. 아니 이거 집도 못 가겠다고. 잠깐만 지금 와드. 정글 뭐야. 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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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난.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아. 여기에 와드 박아놨다는 거는. 카정을. 마이가. 블루를 먹고. 아. 이번 반. 세조언니 레드 스타트. 탑 기대합니다. 탑 강제 캐리 기대합니다. 카드 캐리. 아. 해야 되는데. 세조언니 레드 스타트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탑만 살자. 아. 기대합니다. 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와드 하나 박아놔.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반상적인 타이밍에 텔 타고. 잊어버릴 테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돼. 오케이. 티모가 지금 안 오거든? 아. 안 온다고요? 티모 저기 있다. 티모 저기 있다. 티모 레드에 있다. 도와주러 안 가면 되겠지? 약간 맛이 갔는가 본데요? 맛이 갔나 본데? 왜 탑을 안 가고 저기 있지? 라인을 버렸나 본데요? 뭔가. 캐리 기대합니다. 캐리 완전 기대합니다. 생각을.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제. 근데 저런. 저렇게. 아하. 좋아. 좋아. 딜교 좋고 딜교 좋고. 아. 이걸 못 보여주는게 아쉽네요. 지금 딜교 짱인데. 뭐. 말에 계속. 말을 하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지금 말파가 큐를 썼습니다. 진짜. 캐리한테 큐랑 일을 해서 딜교를. 아 딜교 좋고요. 좋고요. 딜교 좋고요. 아.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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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캣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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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갔어. 아. 이만요. 가지마. 캣트 가지마. 캣트 들어와 들어와. 마이 바로 왔고. 아. 캣트 많이 때렸는데. 이거. 피포션도 안썼는데. 나만 썼네. 마이탑. 아. 티모 돌아갔네요. 마이탑에 왔다가. 아하. 아. 발파. 아하. 캣트. 캣트. 아. 쉽다. 힐썼네. 힐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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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멸 빼고. 아하. 좋고요. 아. 못 보여주는 게 아쉽네. 아. 아. 못 보여줘서 아쉽다 진짜. 아. 아. 전멸 써서 때리고 싶네 이거. 아.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마이파 마이파 마이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하. 아쉽고요 아쉽고요. 아 왜 다들. 나는 목소리만 있어도 된댔어. 라디오처럼 내가 중계를 해줄게. 상상을 해봐. 여기 지금 바텀 핫플레이스야 완전. 뜨거워요 여기. 아 캣트 캣트. 캣트 무서워 무서워. 들어와. 들어와 킬 좀 따자. 여기. 아 우리 퍼블 따야지 이미. 따야지 이미. 아 슬프네. 퍼블 각인데 아 슬프네. 아 슬프네 슬프네. 아 진짜. 아 정말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말이 많다고? 조용히 해줄까? 조용히 해줄까? 말이 많다고? 시끄럽다면이야. 다시 보살로 돌아갈게요. 보살. 자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나에게 이를 주. 나에게 5원만 주지 않으려면. 때리지는 말고. 때리지 말고. 보자. 티무 티무 보자. 아 바턴이 집에 가시네. 나 목소리 좋지.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죠. 홀수님. 응. 오빠라고 해도 돼요? 응. 아 돼요 돼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응? 너도 연식이 좀 되잖아. 아 아니지 아니지. 여자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나 그런 거 없는데? 아무리 아홉수라도. 에이. 그럼 안 되지.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 어. 어. 예쁜 동생? 어. 피즈 빼고. 일단 피즈는 빼고. 개울이는 빼고. 알았어. 보자 보자. 아 캣들이 많이 사리고 있어요. 심심해졌어요. 어떡하죠? 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왔어. 아니 이거 믿음이야. 어디 갔나요? 아. 아 믿음이야. 믿음이야.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한 번 쳐서 이거 되나요? 아 이거 뭔가요? 아 나 보살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보살. 보살.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지금 여섯 번은 쳐줘야 된다는데. 아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일단 시야석으로 가고. 아. 아 보살 가기였는데. 지금. 이 한밤중에 지금. 아 어이가 없네. 아. 불려우 아리가. 2킬. 2킬이라면. 3킬. 벌써 3킬이야 이거. 그 사이에서 한 번 죽었어? 하. 탐을 처치했습니다. 아 탐 믿습니다. 탐 믿습니다. 믿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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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를 처치했습니다. 오. 웬일. 블라디가. 딴. 딴. 아니. 왜. 채팅창에. 왜 저렇게. 아주머니가 자꾸. 남무에다. 아주머니 아니야. 그게 인간적으로 아주머니는 아닌데. 아주머니는 아니고. 아. 순발 아홉인데. 뭔 아주머니니. 맞아요. 그. 홀수오빠는. 홀수오빠한테는. 그 형님이라 해놓고. 나는 왜 아주매야. 나는 왜. 그니까. 야 니들 웃긴다. 어 그러니까요. 이거 이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지마. 아 이모. 이모 아닙니다. 이모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지. 하하하. 핸드폰 배터리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이제 채팅창도 못 보고 이제 극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모는 맞지 여기에 뭐. 아니죠. 그게 아니야. 에이. 이모도 있지. 조카 없어? 에이. 조카 아직 없어요. 조카가 없어? 사촌. 사촌들 뭐 있을 거 아니야. 아. 음. 아예 없다고 쳐요. 아예. 이모는 아니. 아예. 어렸을 때도 조카 있었는데. 아 정말요? 존수가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이제 또 캣들을 좀 괴롭혀야지.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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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말파가 날 괴롭히네 말파가. 아하 진짜. 아 여사 여사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멍떼고. 우멍떼고. 세준이 저기 멀리에서 온다고. 탑 좋고요. 탑 멋있어요. 어째어째 BBS 맞는다고 했냐 안 했냐 BBS 아하 아 네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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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왔군요 아하 진짜 아리가 왔어 아리가 왔어 하아 아 바텀 지금 감당 안 되는구만 저기 똥이 바텀 완전 핫플레이스네 미치겠네 아 마드를 여기다 박아놓으면 내가 타도 저거 잡을 수가 없잖아 하하 더 앞에 더 앞에 나중에는 여기 좀 많이 앞에 박아둘게요 마뿌시에다가 박아놔야 밀렸을 때 내가 텔 타고 네네 아 일단 신발을 좀 사야겠다 이거 도망갈 그거 좀 만들어놔야겠네 안되겠네 아 드래곤도 뺏겼어요 아 거기다 궁을 왜 쓰냐 드래곤 뺏기는 건 괜찮은데 네 아 정말 정말 텔을 아껴야 되겠네 이상하네 블라드미르가 아까전에 지금 마이 있는 위치에서 저 블러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리가 내려왔지? 어허 음.. 아리? 보자 보자 여기 앞 부시에다가 와드 박아놔 네네 아하 아 미드 어금만 더 터지네 어떡하지? 저희 와드 많이 해놓고 이제 안 죽을 수 있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어 학사 중입니다 학사 중입니다 어 정신이 못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즈 님은 잘하는데 어 어 아쉽다 아쉽다 어 우리 이즈 짱짱맨 이즈 짱짱맨 이즈 짱짱맨 저거 저렇게 따네 으아 여기 여기 와드 좀 핑 와드 좀 감사합니다 아 아 아리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와드를 조금 5채널이 아니라 캐스터를 누리냐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 아 으 으 저 거기 지원해볼까요? 그 그 지금 뽑는 거 지금 비제이랑 그거 뭐 뽑던데 뭘 뽑아? 코스프레 하고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거죠 아 그거 뽑으시는데 그거 한번 지원해볼까요? 으 전화 자리 보셨대 네네 아 거기 피즈가 없어서 아쉽게도 피즈가 있으면 제가 나갈라 그랬거든요 코스프레 피즈 코스프레라고 어 근데 피즈가 없어 안타깝게도 어 바텀이 많이 터진 것 같았는데 데스는 좀 비슷비슷해졌네요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랩핑업 빠이빠이 10년 된 피즈는 뭐지? 궁이 없어 될라나? 자이로 오면은 나 텔턴다 테리어? 좋습니다 밑쪽에다가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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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쟤네 거기에 그거를 쓰지 말라니까 아 이거요 이거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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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킬을 쓰면 어떡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호응이 완전히 아 아 안괜찮네 아 쓰레기들이네 이거 사람새끼들이 하나도 없네 아 아 죽땡이 안됩니다 아직 마우스패드 못썼단 말이야 죽땡이 안됩니다 죽땡 안됩니다 죽땡 안됩니다 죽땡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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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여기 빨리 탄밀어주세요 아 그때 탄밀어주세요 심하다 저 이즈리알 이즈리알 잘한다고? 아 이즈 정정할게요 홀스님이 짱짱매미입니다 홀스 형님 믿어요 와 캐리 믿습니다 아니 그 속박 스킬을 아끼라고 했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답이 없구만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엔 좀 실수였고 아 아낄게요 아 노답이 굵니다 이럴 수가 마우스패드를 빨리 사와야겠는데 마우스패드로 빨리 마우스피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이번판 아 아 0 3 0 심각한데 심각한데 어 이즈 어디갔어 혼자 혼자 미드로 저렇게 도전 먹을 것도 없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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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탑탑이 세주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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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 들어갈거면 들어가고 말고 진짜 아 나 이러는데 안 할란다 안 할란다 그 와중에 티모가 밀고있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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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핑을 지우고 있는데 잘가 잘가 오 탑 탑 완전 행하는데요 오 아 미드가 완전 핫플레이스인데 어떻게 하지 세주 돌진 세주 돌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 세주야 들어가라 누가 핑 찍었어 세주가 지우는 층을 하네 지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니가 들어가라고 니가 들어가라고 니가 들어가면 내가 가서 이를 써줄게 하하 진짜 시끄럽네 아 잠 오지 말라고 지금 좀 내가 떠들어주는 거잖아 다들 자지 마요 다들 여기 오래오래 있자 우리 내가 지금 신나서 떠들 때 많이 들어놔야 돼 좀 이따 기력 딸리면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셔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할지도 몰라 아 마이 뭔가요 트롤인가 트롤인가 이러지 마라 아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득받다 이건 오 이즈리얼 말뚝딜 이즈리얼 말뚝딜 이즈리얼 말뚝딜 사는게 더 신기하네 도타기 카드 되었습니다 이거 먹어 니들은 이거 먹어 아이 먹지 아 아 아 아 저기 저렇게 들어가 와 심각하네 심각하네 아니 저기 세주 뒤로 가든가 아 왜 저래 아 좋습니다 이건 이번판 탑캠이 가겠네요 아 갑시다 갑시다 용 black 웃기 회로 아.. 심각하다 피지맥 이건 이즈매도 아니고 무슨 피지맥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지금 안그래도 브론즈 각인대다 이름 이상한 걸로 또 바꿔야겠다 아 이게 뭔가요? 아 진짜 아 진짜 블라디미르 사람 아닙니다 지금 블라디미르가 블라디미르가 사람 아... 용 또 가나? 용 또 가나?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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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킬각인데 저거 니 궁 없냐? 이즈 궁 없네 아 아쉽다 저 비전 써서 들어가지 킬각인데 아 정말 리드나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판은 이런 판 어떻게 해야 되니? 아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보자 보자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아 별로 내가 먹어야겠다 그냥 안 죽을 거 같은데요? 블라디미르가 꿋꿋하게 가는데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음 음 음 음 음 음 와딩을 잘하네 아 여기까지 와딩하네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와딩해 쭈알이 있었는데 혼자 저렇게 들어갈 각이 아닌데 아하 아하 아 이거 뭡니까 아하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죽을 것 같은데 또 죽었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져서 떨고 시작해가지고 아하 블라디빈 극혐 아 극혐 오 이즈 이즈 아 이즈님 아니 통타 빌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거 같으면 통타 빌이라도 넣어야지 저렇게 가만히 서있어 애가 아 아 홀스님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홀스님 역시 아 역시 캐리 가나요 이거 캐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저 딜템 갈 때까지는 기다려 딜템 갈게 딜템 갈게 기다려요 자이란은 딜템 가야 돼 제가 지금 이런 거 다 뺏어먹어가지고 좀 커서 올게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안되겠어 안되겠어 지금 세주안이라든지 다이랜드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다 뺏어먹어야지 아 보자 보자 와드를 하는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나 어 좋았어 좋았어 세주야 세주야 아 보자 보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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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가 없다고 내가 와드를 할게 아 좀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할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아아 아 이거 캣툴이라도 써줘 캣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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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는 거를 아끼라고 지금도 빨리 써가지고 히트를 못 시키니까 아하 aussi 아 아 아 아 무난하게. 안 돼, 이거. 맞아가면 안 되고 나 혼자 커야 돼. 얘네들하고 같이 놀면 이거 절대 못 이겨. 아, 네, 네. 저 버려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버려주세요. 혼자서 강해져서 올게요. 안 돼, 아니겠다. 이제라도 같이 있어야겠다. 저 가만히 냅두니까 지 혼자 막 죽네. 같이 있으면 말려가지고 얘네들 하는 꼬라지가. 위드로 일단 올라가고. 근데 아리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리가? 아닌가요? 아리가 잘한다기보니 우리 편이 너무 못하는데. 입 담을게요. 우리 편이 다 너무 이상해. 우리 편이 이상한 건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아이헤이. 여기, 여기 마이 있는데. 블라디미르 저게 지금 있을 위치가 아닌데. 아유, 이거 이거. 뭘 맞았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티모까지, 티모까지 오는데, 티모까지 오는데. 이거 빼면 돼, 이거. 빼고 쫓아만 안 가면. 티모 버섯 장사해 놓은 데다, 버섯 농사 짓는 데다 쫓아만 가지. 딸피 쫓아가면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야. 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죽나요, 죽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하, 좋고요, 좋고요. 아, 너무 안타깝네, 너무 안타깝네. 아리가 15킬이나 했네. 아... 아, 그렇네, 아리 엄청 컸네. 아, 15킬이 컸네. 어떡하죠? 그게 없는데, 이건? 여러분, 입을 좀, 입을 좀 다물어줄까요? 아니, 입을 떠는, 입을 말하는 건 괜찮아. 네. 게임을 좀만 잘해봐. 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 아, 제가 열심히 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말은 없어지게 돼 있어서. 아, 죽었다! 어, 살았네. 아리 오고 있어, 그쪽으로 하지 마. 이쪽으로 빼, 이쪽으로 빼. 아리 그쪽에서. 아, 네네, 조심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끔씩,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 약간, 약간 밑에, 오늘 각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지, 세주 아니, 이 병신아! 아, 블루를 네가 강타로 쳐먹어. 하아, 진짜 저것들. 아, 실벌색이. 실벌색이. 홀무룩 가나요? 홀무룩인가요, 지금? 뭘 뺏길 수도 있어, 뒤로 뺐는데. 아, 이게 뭐야. 아, 이제 말투킬. 이제야! 아, 그래, 그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티모 왔잖아, 티모 왔다. 아, 우리 블라디미르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도 저렇게 죽어주지? 아,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저걸 저렇게 죽어주네. 하하, 이거, 이거. 하하, 이거, 이거. 아, 저거 뭐 힐이고 뭐가 좀 왜 이렇게 많아. 좀 따고 싶은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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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애들 말파랑 올라가요. 말파랑 올라갑니다. 좋아, 이때,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방금 줬어? 용 뺏겼어요? 그렇네, 3스택이네. 뺏겼나, 뺏겼납다. 아, 뺏겼네, 뺏겼네, 뺏겼네. 이거 믿으나 가자, 믿으나 가자. 내가 준 선물이다. 아, 미드도 못 미네, 미드도 못 미네요. 아, 이거 뭐 심각한데? 아, 미드, 미드를 밀자니까 블라디미르는 지금 정글 들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도와주세요.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탑이 없어, 같이 싸워가지고. 하하. 나 혼자 그냥 더 커야 돼, 이건. 하하, 미드가 어쩐다. 아이, 퀘트를 하는 것도 극혐인데. 아이, 저거는 뭐. 아, 이거 궁수네, 이거 게지가 진짜. 거기서 그걸 왜 죽어? 아, 정말 슬픈해. 아, 슬픈해, 슬픈해. 아, 슬픈해. 아, 탈탈 때도 없네. 아. 아, 블라디미를 저기 들어가도 안 돼, 들어가. 아이, 저거 멍청한 놈이 저거. 하, 진짜 미치겠네. 아, 블라디미를 미치겠네, 진짜. 들어가가지고 저거를 또 맞아주네. 와. 블라디 심각하네, 진짜. 아니 아리가 괜히 저렇게 큰 게 아니네 블라디가 심각하네 아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블라디가 아 못 이긴다 이만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 이제 이제 니까지 이렇게 동기지 마라 무빙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못 이겨 얘들아 못 이김 어 다시 그럼 그러니까 라면 내 라면 어떻게 내 라면 내 라면 다 불었어 내 라면 갈까요 칠까요 말까 저 아직 안 쳤는데 원하시면 갑니다 뭔가 라면 라면 소리가 들려 지금 말은 없으시고 라면 소리가 아 블라디야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제발 다 쫄아서 짜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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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시다 심각하다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아 힘드네요 누가 힘들어 우와 우리 우리 딜 봐 딜 봐 누가 힘들어 아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아 힘 내세요 아 우리 그래도 나 딜 봐요 나 딜 그래도 많이 넣었어 입딜 입딜도 넣었지만 내 자이라로도 딜 넣었어 그래 아 진짜 나 저거 티모한테 만든 딜이야 저거 나 저거 티모한테 만든 딜이야 저거 아이고 일단 라면 좀 먹고 네 네 네 자이라가 모스트 1위잖아요 모스트 1위긴 합니다 근데 저 원딜 바를 많이 타요 원딜 바를 더 많이 탄다고? 네 제가 좀 많이 타요 제가 공격적이라가지고 원딜이 호응을 안 해주면 큰일이네 네 큰일이죠 원딜이 서포트를 타는 게 아니라 서포트이 원딜을 타니? 맞는 얘기지?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 불원즈 각인데 아이나 아 오빠 원딜은 안 하시죠? 보띠 한번 갈까? 아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 제가 제가 그 멘탈을 지금 확실히 날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탕은 오지 마세요 같이 공격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가요? ker colors